지디랑이랑 선우랑 둘 중 한 명 아닐까? 화랑 중에 왕이 있다면 넌 누구일 거 같냐? 망을 찾으면 뭐 어떡할 건데? 그쪽 오라비를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. 내 오라비를 안다고? 난 그쪽이 누군지 관심 없어. 하지만 그 애를 다치게 하면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. 이름이 왜 지디냐? 지독한 뒷동수를 치겠다. 선문 안에는 누이가 있고 월성 안에는 어머니가 계시니. 네가 이찬의 아들이냐? 예. 선우랑을 아느냐? 꼭 핏까지 봐가면서 허랑을 뒤흔드셔야겠습니까? 각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선우랑은 앞으로 나오라. 두 사람 중 어느 하나가 목숨을 잃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화격을 해 주시지. 허랑도의 명예로 그리하겠습니다. 벗기 시작합니다. elok elok k k 나 줘 저 세상 끝까지